지름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돌아간다, 오히려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오디오 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한번 드렸는데요. 오늘 또 추가적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외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앰프에다가 스피커와 기타 제품들을 매칭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 그것도 완전히 나쁜 방식이 아닙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스피커를 기준으로 이 스피커와 어울리는 앰프 또는 소스, 그 외의 기기들을 맞춰 나가는 방식이 기본적인 방식일 때 조금 더 원활하다, 수월하다라는 말씀 한번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추천 베스트 매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노가다 매칭,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당연히 후자인 노가다 매칭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에서 후손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순히 이번 매칭만 잘 맞추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추천 베스트 매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또 유튜브 리뷰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 제품의 이게 참 좋았다, 이런 내용을 따라가시는 것도 중간 이상 완족도가 그래도 잘 모를 때, 안전하게 가지고 있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이번 매칭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추가적인 새로운 매칭을 할 때 또 그런 식으로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비교적 지름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최적 혹은 최선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브리티시 스피커에다가 브리티시 앰플을 매칭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아메리칸 스피커에 아메리칸 앰플을 매칭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매칭을 했을 때 좀 더 좋습니다. 프리 파워, CDP,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동일한 제품들로 세팅을 해놓으면 더 좋은 소리가 날 것 같다. 같은 브랜드니까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전문가들이 또 유명한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좋은 매칭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동 브랜드로 쫙 맞춘 이런 시스템에서 좋았던 케이스가 보다 안 좋았던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경험치를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BNW의 맥힌토시 앰프가 어울린다라는 말 네임의 프로하게 어울린다는 말 JBL의 크라운이 좋다, 맥힌토시가 좋다 또 탄노이의 300배 앰프가 좋았다 또 하이엔드 스피커에는 하이엔드 앰프들이 역시 최고였다라든가 플레인지에는 소출력 진공간이 수체적이었다 스피커 출력이 300W짜리면 앰프도 300W짜리 앰프여야 좋다라는 스펙적 관점에서 이런 매칭에 대한 이야기들도 심지어 있고요. 이런 경우들에서 저는 완전한 선택지도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케이스의 예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 나쁜 쪽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좋은 쪽의 중간 정도도 보통의 매칭이라고 말하기에도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적이라고 그것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용자들끼리 리플에서 어떤 매칭이 지금 이거 스피커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매칭 좋으셨어요? 오디오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질문 같은 거 나와서 짧게 짧게 리플 한두 줄로 나는 여기 좀 다인을 나는 플리니우스에서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건 조금 더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은 쪽의 매칭 추천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딱 떨어지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굳이 생각 안 했는데도 나는 그 브랜드와 그 매칭이 최선의 매칭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한 그 방식은 오히려 나쁜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각지도 않은 매칭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매칭보다 저조차 의도하지 않았고 딱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물려봤는데 굉장히 좋았던 이런 케이스가 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매칭만이라고 논다면 그것도 이러한 방식들도 베스트 매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완성된 시스템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지겨워져서 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음을 추구할 수도 있고 비용적으로 좀 더 세이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부셨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최적의 매칭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좀 부딪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오디오의 이해와 조화를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완성된 시스템을 부시고 새로 만든다고 해도 더 이상 힘들고 괴로운 매칭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니까 결과만 재미있는 매칭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즐거운 매칭으로 가져갈 수 있고 있고 그 결과 이 과정이 즐거운 매칭은 결과의 만족도가 베스트 매칭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매칭을 경험해 보는 노가다 매칭을 추천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대의 조합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식처럼 구성력 좋은 TR 램프, 풍성함, 풍만함이 좋은 진공화 램프 소출력 또는 중출력, 대출력의 진공화 램프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 기종 정도를 가지고 있고 눌러놓은 타입으로 고급감이나 진지한 깊이 있는 느낌을 내주는 시스템 하나랑 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눌러놓고나 만지지 않고 쭉쭉 빼주는 아메리칸 상향의 시스템, 눌러놓지 않은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두 개 혹은 세 가지 앰프 내에서 하나는 눌러놓은 타입, 하나는 눌러놓지 않은 타입, 하나는 보통의 스타일 이렇게 묶어놓게 된다고 하면 이 안에서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좀 있다는 말씀을 앞전 시간에 들은 거고요 이러한 방식을 기반으로 한 번씩 한 번씩 또 변화를 넣게 되면 무엇인가가 정말 제대로 잘 돌아간다 이 오디오 시스템은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은 세계를 우리가 경영자로서 그것에 참여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관리 감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빼내고 넣고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 것이 근본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의 이재미도 굉장히 못지않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디오의 참맛과 오디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서 장기간 즐기는 데는 오디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닌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길을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돌아간다 오히려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생각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어떤 파트에서 본인의 직업이 되었든 많이 노력을 했던 어떤 파트에서의 높은 이해도를 가진 장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 논으로서 이게 이런 방식이 좋다라는 보편적 추천 방식이 있겠죠 그 파트에서의 베스트 추천이나 매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예시를 듣는 겁니다 그 방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다시 그게 또 일반 논적으로는 적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최적으로 지름길이었을까요? 아니죠 너무 복잡한 여러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이 정도 방식 그나마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알려준 거지 그게 베스트거나 최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아는 경우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음악 생활은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아니라 보다 더 원리적으로 흐름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과정도 즐길 수 있고 결과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간편하게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나는 원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컨텐츠를 보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패스비 시스템보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액티브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을 빼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가는 돌아가는 듯 하지만 오히려 전공법적인 방식을 저는 추천드리는 건데 이 방식에 유리한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좀 힘을 빼는 거예요 한 번에라는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눈을 멀게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돌아가게 만드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힘을 빼고 눈을 낮춰서 맞춰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외모, 좋은 지갑, 좋은 성격 가지고 있는 분을 맺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100년 회로를 하나요?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결론은 제한 없이 경험해 보고 또 잘 맞으면 또 매칭해서 오래 쓰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시스템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을 힘들게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피커와 앰프도 있지만 또 소스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오디오 렉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부가적으로 생각, 음악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부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스피커와 앰프 매칭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소스도 때로 굉장히 중요도가 저는 3순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2순위로 들어오지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시스템이 굉장한 상급 시스템이 되어서 이미 어느 정도 완숙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약간의 차이를 줄 때는 소스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시작점에서의 매칭이라고 봤을 때는 앰프 스피커의 압도적인 힘 한 80% 이상의 힘을 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스에다가 10% 정도의 힘 그 외에 렉 스탠드 케이블 크기 케이블 같은 악세사리류 같은 거에 대한 노력은 룸 튜닝을 제외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5% 미만 근데 이렇게 장터나 저도 이렇게 하는 것들의 흐름을 보면 스피커나 앰프보다 액세서리가 더 잘 원활히 거래가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택배로 해도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낮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좀 더 편한 면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티도 안 나고요 교체를 했을 때 눈치를 채지 않게 바꿔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많이 낮춰서 케이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초반부에 생각할 이유가 저는 하등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맨 마지막 쪽 케이블 차이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게 되게 작다고 보는 유해 사람이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이 고저 차이는 누구는 없다고 봐도 없을 수 있어요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마다 다른데 이걸 1, 2, 3 순위에서 비중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오디오 매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최하순위 그것도 그 하순위의 비중도 굉장히 작거나 없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번에 좀 안 좋은 매칭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기종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선 매칭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오디오 플라이트 프리 파워가 매칭이 안 좋아서 깜짝 놀랐다 매킨토시가 안 좋아서 깜짝 놀랐다고 했지만 이 기종들이 다른 매칭에서는 되게 좋은 기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번 매칭에서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죠 이 조합에서의 별로였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외모가 안 돼도 집안이 별로여도 부담없이 사귀어 보고 그렇게 만나봤는데 매칭을 해봤는데 아니면 쿨하게 보내주고 보내주되 그게 나빠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 이번에 나하고 이 타이밍하고 안 맞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 밀어내고 그러면서도 가능성이 좀 있다 싶으면 끌어안아도 보고 90%는 좋은데 단 5% 7%가 안 좋았다 라고 하면 그 부분 정도는 다른 부분으로 좀 커버를 해주는 걸로 넘어가고 1,2% 정도 안 되는 건 장점을 주로 삼고 인정하고 넘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100% 완벽한 최고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요소니까 한 90% 전후에 매칭 정도의 만족감이 오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해상력이 어떻고 리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굉장히 내가 원하는 좋은 소리를 만들었는가 아닌가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편안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영국제를 비롯한 조금 눌러놓은 사운드 쪽으로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고급진 소리, 편안한 소리 그리고 스테이징이 넓고 시원하고 호쾌하고 굉장히 쾌감 있는 이런 사운드는 약간 아메리칸 쪽의 사운드 쪽에 가까운데 전기종을 아메리칸으로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기 나름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너무 과할 수 있고 전기종을 브리티시 사운드로 가져가면 굉장히 고급지고 오래 듣기 좋지만 상당히 좀 답답하다거나 뭔가 아쉬움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두 개의 기종 정도를 잘 믹스해 나가서 우리의 오디오 시스템을 경영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오디오 취미의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네다섯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두 개기 전도 돼요 그 과정을 또 맛보고 싶어서 완전히 잘 만들어낼 시스템을 부수고 또 새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 그득해 노력해 가지고 맞춰놓은 스피커 매칭을 부수도 또 만들 자신이 있으면요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에 대한 욕심과 갈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에 대한 경영, 살림을 하시는 분이라면 살림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나가는 과정까지도 즐기면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지름길을 누군가가 안내하는 것 같아서 제일 빠른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실수록 오히려 그게 가장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 전공법, 가장 원론적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걸림돌이 존재하지만 직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만 하나하나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찝고 넘어가는 방식이야말로 오히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저로서도 매칭에 대한 것은 정말 복잡하고 우주처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 저도 말씀드리면서 내내 아쉬움이 감돌지만 그러한 방식의 추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은 그런 어떤 거에 어떤 게 좋았다 말 엄청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리뷰에서들이야 가끔씩 하겠지만 저는 그런 내용을 주로 가져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리플이나 이런 곳에서 추가적인 질문 남겨주면 또 3편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특정 기종의 매칭에 대해서 어떤 추천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베스트 추천 정도의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가 있는 경우 제가 경험해 본 기종들의 경우는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추가로 만들어 나가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 컨텐츠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